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가 2주째 1을 넘었고 중증화율과 치명률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재유행에 대한 우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염재생산지수 그리고 중증화율, 치명률 이게 지금 다 수치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추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유행이 다시 시작되는 시점을 겨울 시점 12월이나 1월 정도에 유행이 시작될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상보다 좀 빨리 최하점을 찍은 것 같고 반전되면서 다시 환자들이 증가되는 추세로 바뀐 것 같아서 이 속도라면 전문가들이 예측보다 한 달 정도 이르게 11월 말이나 12월 정도에 어느 정도 유행 규모가 커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최하점을 찍고 다시 유행이 반전의 곡선을 타고 올라가서 시작이 된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서서 오늘도 3만 5,924명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독감이랑 증상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그동안에 많이 얘기해왔잖아요. 지금 구분을 잘 못하는 거죠? 사실 저도 매번 맨날 코로나 환자랑 인플루엔자 환자를 다 보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증상만 가지고 오시는 것 가지고는 사실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직접 환자들을 대하시는 입장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럼 검사 일단 받고 오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이제 저희 병원이야 대학병원이니까 인플루엔자 검사나 코로나 검사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니까 이제 현장에서 동시에 검사를 다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단 코로나인 경우는 법적 격리가 필요하니까 코로나 검사를 먼저 하고 음성이면 인플루엔자 검사를 한다든지 동시에 하든지 순차적으로 하든지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일선 의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 같거든요. 신속 항원 검사를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다 받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독감하고 지금 코로나 검사를 동시에 다 하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제일 확실하고 둘 중에 하나가 됐다면 둘 다 현재 치료제가 있는 상황이니까 빨리 처방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두 가지 검사를 하면 좋은데 일단은 지금 두 가지 검사가 동시에 되는 신속 항원 키트 같은 경우는 아직 허가가 됐긴 했는데 숙가나 이런 부분이 결정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는 기존에 5천 원 내고 하던 부분들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인플루엔자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경우는 아직 의원급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비급여 수박이 돼서 기관마다 다르면 한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검사를 다 하려면 한 3만 원 넘게 3, 4만 원 이상을 내야 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코로나 검사만 하고 음성이면 그냥 인플루엔자 검사 하실래요? 그러면 그냥 감기약 주고 갈래요? 이런 식의 상황이 여러 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빨리 허가해주면 안 되는 겁니까? 통식 검사가 가능한 키트를? 그러니까 허가는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를 보호만 시켜줄 거냐 말 거냐가 매우 중요한데 이게 사용량이 많이 급증할 거로 예상이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청원에서 급여하는 거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고 또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인플루엔자 유행할 때 신속 항원 검사가 일단 그게 병원을 유지하는 일종의 숙가 형태로 유지되는 역할을 또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급여가 되는 부분 급여가 되는 부분에 또 많이 부담을 느끼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갈등 구조가 있어서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게 정부의 어떤 비용 부담 그리고 일산병원에 있어서 비급여가 됐을 때 병원의 수입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좀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bq1 이른바 케르웰로스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한국에서도 일주일 만에 6배가 지금 확진자가 늘었다고 하거든요. 이 변이 감염자가. 이 변이가 어느 정도 확산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bq1은 ba5의 하이변이 중에 하나이기는 하고요. 일단 전파력 부분이 좀 증가된 것 같다. 또한 변이로서 면역 회피도 ba5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피하는 것 같다 정도로 알려져 있는 거고 중증도나 이런 부분은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비교하기를 우리가 오리지널 오미크론 있죠. ba1에서 7, 8월 유행 때 ba4, 5로 바뀌었잖아요. 아마 그 정도의 변화 수준 정도에 유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이번에 유행을 하게 되면 bq1이든 bf7이든 지금 유행하고 있는 변종 등의 하나가 유행을 하면 지난 여름 유행과 비슷하거나 조금 작은 유행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작은 유행이라고 표현하신 게 그러면 이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확진자가 나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일단 여름 유행이 ba4, 5에 의해서 유행했었을 때 그때 주간 평균이 한 12, 13만 명 정도 발생을 했고 하루 날짜는 18만 명이 최고치를 찍었었거든요. 아마도 그 수준이나 그 수준 이하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기대는 하는데 이게 사실 예측한다고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것도 사실 좀 숫자가 많은데 걱정인데요. 정부가 일단 계량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 대상도 지금 18세 이상 성인으로 다 넓혔잖아요. 지금 계량 백신하고 기존 백신하고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계량 백신이면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존 백신은 좀 오래된 백신이니까 안 맞으려고 하는 그런 기피현상까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실히 어떤 효과에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기존 백신에 비해서 계량 백신은 기존 백신에 들어있는 항원 부분인 우안발 오리지널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거기에 보더나와 화이자 중에 한 종은 ba1 오리지널 오미크론에 대한 게 들어가 있는 이가가 있고요. 또 화이자 중에서는 오리지널 우안바이러스에다가 ba4, 5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굉장히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오미크론에 대한 성분이 들어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행하는 게 대부분 오미크론의 하이변이잖아요. 그래서 기존 백신에 비해서는 당연히 오미크론에 대한 예방 효과는 더 좋을 거라고 알려져 있고 항체과도 꽤 높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급적 계량 백신을 맞는 게 조금 낫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현재는 선택은 당연히 계량 백신을 맞는 게 당연히 유리하죠.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좋은지는 검증이 됐습니까? 혹시? 일단은 계량 백신 같은 경우는 감염 예방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까지 연구를 하지는 않고요. 안전한지 항체가 잘 생기는지에 대한 연구만 지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기존보다 항체는 모더나 백신 연구를 보더라도 기존 항체보다는 1.56배 정도 오미크론에서 항체가 잘 생긴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예방 효과는 더 나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감염이 한 번 됐던 분들도 인구의 절반 정도는 한 번 된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 감염된 분들도 있고 나는 두 번이나 감염이 됐는데 굳이 백신 맞을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한 번 감염된 분들도 그렇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접종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걸렸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백신을 맞고 나서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예방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걸려서도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예방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요. 특히 고위험근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증 위험도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이상 적어도 4개월 이상이 지났거나 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이번에 추가 접종을 해 주셔야 면역이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감염 예방 효과 특히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중증 예방 효과도 회복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4차 백신을 맞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백신 접종이 계속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그런데 3차 정도까지 맞아도 되지 않겠나? 4차까지 굳이 맞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에는 4차 접종이신 분들도 있고요. 5차 접종이신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4차 접종 맞고 4개월 지나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횟수를 무시하고 마지막 백신 접종 또는 마지막에 감염된 거 이후로 4개월이 지나면 맞을 수 있게 통일을 시켰거든요. 일단은 4번, 5번을 맞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특히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접종 후에 한 4개월 또는 6개월 이상 지나가면 중증 예방 효과도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망 위험성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요. 사실 우린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지난번 9월에 발표된 전국 항체 검사 결과를 보면 80대 이상에서 감염된 비율이 30%밖에 안 되고요. 70대 이상은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60, 70%의 70대 이상의 고위험군이 백신 접종한 거로 시까지 버텼는데 3차 접종하신 분은 거의 1년이 지났고요. 4차 접종하신 분들도 일찍 맞으신 분은 벌써 4, 5개월 이상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감염되면 이번에 추가 접종 안 하고 동계 접종 안 하고 감염이 되면 중증 위험이 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고위험군에서 이번에 맞는 동계 접종을 꼭 접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일단 50대 이상은 맞기를 권고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게 그것과 관련이 돼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대 이상은 이전에는 워낙 확진자가 많이 나고 그랬을 때였긴 하겠지만 다 의무적으로 접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이외에는 권고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50대 이상을 특별히 권고한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앞서 말씀하신 거와 관련이 돼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50대 이상의 감염비율이 40대 이하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리고 백신 맞은 지 시간이 지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추가 접종 없이 다시 맞게 돼서 유행을 맞게 되면 중증 환자 비율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접종률을 올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기저질환이 있거나 50대 이상인 분들은 가급적 맞으시는 게 좋겠다. 이게 이런 권고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독감 유행이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네. 이 독감도 역시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독감 예방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 지금 백신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일반 성인들의 경우에는 백신을 자기 돈을 내고 지금 맞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현재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은 65세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6개월에서 13세까지가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 무료 접종이 가능하니까 그 연령대의 분들은 반드시 맞으셔야 될 것 같고요. 연령과 무관하게 사실 모든 연령대가 접종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기는 한데 65세 미만이어도 만성질환을 안는 분은 필수예방접종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무료로 맞춰주지는 않지만 꼭 맞으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이 분이 연령부 접종을. 그리고 전 국민이 다 맞아주면 전반적으로 집단 면역 형성되니까 고위험군이 감염될 확률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맞을 수 있는 웬만한 분은 다 맞아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 맞을 때 독감 백신 같이 맞아도 되는 거죠? 네, 동시에 같이 맞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한꺼번에 감염되는 경우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훨씬 더 위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다시 독감 유행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동시 감염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일부 보고에 따르면 좀 더 중증으로 가는 것 같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동시에 감염되게 되면 훨씬 더 고생할 수 있고 치료제나 이런 것도 두 개를 다 써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은 최소화해야 되니까 어쨌든 예방접종을 잘 하시면 어쨌든 둘 다 예방이 가능한 거니까 두 가지 다 예방접종을 꼭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독감에 감염됐다가 그다음에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연이어 만약에 감염된다고 하면 더 위험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일시적으로 감염이 면역이 떨어지거든요. 그때 다시 다른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면 더 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의무를 좀 회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백신을 접종하는 게 맞는 방법이다. 이런 거 다시 한 번 하게 되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가 팔림대 강남성신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